바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는 지금부터 7.3판 2선 승제로 진행됩니다 3사 이전 윤성수 대 올지오르식 프로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바워파인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코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 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덕노비치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 제품 자세한 내용은 바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슛으로 간을 좀 보시는 건가 각성했어 지금 1, 2, 3 2, 3, 2 힘써요 힘써요 1, 2, 3 어허허허허허허 저건 뭐 우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 우와 아허허허허헉 앞다리 보여줘, 앞다리 보여줘. 다 들어가 저거. 아, 까비까비. 저게 1반인이라든지. 예전에 그 밖에서 보는 것보다. 리듬이 너무 좋고 생각보다 돌파도 너무 빨라가지고 더 없네요 문을 받다imon 경기 에이! 공격 시간! 너무 끝나, 너무 끊어. 어제 끝나, 어제 끝났네. 아... 와... 실속은 성숙 씨가 생기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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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, 다운. 박다리, 박다리! 와, 저거 다 들어갈 것 같아. 와... 와, 움직임이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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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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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. 와우. sensation. 아. 와 Testing. 와. 와 엄청. 아. 아..! 타이!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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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아 영국이 실렸어 몽몬 선수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헤디테이션이나 빠르더라고요 아 좋아요 다행히 슛이 좀 안 들어가서 제가 이길 수 있었는데 밑에서는 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전했고 결승전 올라간 선수들이 한국 선수여서 3위까지 한국이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올지 선수가 올지 선수가 다 가지고 몰았거든요 저는 우승후보로 올지 선수를 뽑았거든요 뭐 한국 선수들은 다 몸 좋고 힘도 있고 키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많이 배워서 하는거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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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